와아 약간 밝게 얼리얼 엔드인 아 대추 광민성 어쩌구저쩌구 시간의 능력은 사실은 일단 소식을 그리고 또는 소식을 하지만 소식을 하지만 소식은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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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역사에 소식을 존경한 소녀를 눈에 대충 영혼 어쩌고 저쩌구 와아 아 이렇게 된 거였구 와아 아 모두 죽었대 고리언 bandit james sends his gang to the yamachi tribe james's dark side which even fades the light of the stars in the sky stains the innocence of the native american tribe with blood when james touches the korion his will shatters in the face of the power of the nature spirit in the face of irresistible divine will both the mind and the body of man begin to decay the nature spirit who wants to be free of course is james to go to the alterium altar after a few years of regret for underestimating the spirit of nature william finds james's trail in the town of goldenhorn this time william who does not want to leave his job to chance since a team of experienced bounty hunters and mysticism to the town this team steps into the town of goldenhorn and they can front the painful kill they are not the hunters but the prey william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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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세팅 60프레임 꺼져 무제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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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스크린으로 하시구요 아니 전체 스크린을 바꿨는데 방금 프레임이 60으로 된거 뭐야 오디오 뭐 건들거 없고 딱히 세팅 건들게 그렇게 까지 많진 않네 뭐야 왜 윈도우야 아니지 세팅 오류 뭐냐고 뭐야 이거 왜 초기화야 왜 초기화 됐어 진짜 맞긴 한데 뭐 튜토리얼 같은건 없어 그냥 시작해야 돼 안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거 뭐 매칭이 있고 뭐 이거밖에 없냐 다음은 서바이버 들어가볼까 커스턴이거든요 커스턴이면 나 혼자 있는거잖아 혼자 가는 게임이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겠죠 시작이 되려는지 모르겠나 음 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뭐 무슨 램프같은것도 하나 둘 셋 네개가 있고 스테이터스도 있네 이건 뭘까 맨 밑에는 지능같은데 도와줘요 파파고 신비주의 기술성 조건 지능 뭐 뜻하는걸까 보통 체력 스테미나 그런건데 얘는 작업이 좀 더 빠른 캐릭터인가 보네 아 이디언이다 이 게임이야? 이 게임 하지않는게 좋을 듯? 어 뭐야 How to play 음 찾으래 왜 저거를 찾으구요 찾아서 뭔가를 하는데요 어우 개빨라 아니 이거 왜이래 이거 아니 그 없어? 아니 없네? 마우스 조절하는게 없어요 이런 미친 아니 아 자체 마우스에서 조절하자 왼쪽 미어플라이 아니 아니 이거는 없잖아 그 감도 올리거나 내리는게 얼탱이가 없네 내가 집 좀 내려야돼 이 정도면 되겠지 다시 아우트 플레이 해보자 어 일단 서바이벌은요 음 골드논은 골드논에 통년을 열고 알테리움에 도달할 아이템을 찾으래 저 아이템을 문도어 게이트 있잖아요 이런걸 찾으래요 음 그리고 어 DDA 장치를 사용하여 메타스 정맥에서 메타스를 수집표를 하래 메타스가 뭘까 그리고 수집한 메타를 사용하여 코리언스톤을 파괴하고 경기에서 승리를 하래요 아 그러니까 이런거를 수집을 하고 뭐 무슨 스톤같은걸 파괴하면 되는 게임인거 같애 여기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템 한번 볼까 일단 여기 이거 이거 이 랜턴같은거 랜턴은 손돈등 통신장치로 이용할 수 있구요 이건 뭐야 두번째 있는거 능력은 안보여주네 저 밑에 있는건 상관이 없고 아무튼 기본적인건 요렇게 하는거고 살인마는 살인마는 그냥 스캔으로 생윤자 찾아서 죽여라 어 꽤 다행인거 같은데 ㅎㅎ 다음번 해보자 R 이게 작년한건가 뭐지 우클릭을 하니깐 아 저 DDA같은게 뭔가 달았는데 우클릭하니깐 뭔지 모르겠지만 도끼 도끼 도끼가 있어 도끼가 있어 번역 그냥 공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네 랜턴은 뭔데 플레이어는 럭사줄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3개의 트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럭사줄이 트랩에 걸리면 플레이어에게 알림이 정성되며 럭사줄의 이동속도는 5초동안 20% 감소한다 함정같은걸 스캔할 수 있다는 뜻인가 탭눌르면 오브젝트가 보이거든요 저 오브젝트를 찾아야되는 것 같아요 맵을 돌아다녀서 맵같은건 안보이고 여기다 한번 돌아다녀 보자 여기 안가져 버그인가 어? 아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 힐 두개 찾아야되나본데 힐을 찾아야되나봐 이거 오른쪽 안에 스태미나 같은게 있네요 스태미나 같은게 있고 어? 뭐야 이거 아 설마 이게 그건가? 아 이게 우클릭을 하면은 어 뭐야 아 저렇게 알려준다 왁꼬왁꼬 어린이예요 어? 아악 뭐야 오 오 오 변했어 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깩 한 번에 안죽나본데 한 번에 안죽나본데 어 뭐야 아 아 세 번 죽으면 요렇게 되나봐 음 세 번 걸리면 그냥 세 번 다이되면은 죽는다 어 삼세판이네요 퍼스톤 모드했는데 겸없이 올랐어 음 이게 랜턴마다 능력이겠네 대충 아이템 오직도 찾아서 파괴하는게 목적인가봐 오브젝트를 찾아서 파괴하는게 목적인가봐 내가 오브젝트를 찾아보자 점프도 있네 응 뭐야 뭐야 어? 어? 아니 너무 빨리 찾는거 아니야? 컴퓨터라서 나 고정으로 있는 것 같아 아니 아 이게 함정같은거 봐 알밑에 뭔가 잡고 있어 산수취같은 것도 있네요 이런 깡통도 파밍같은 것도 뭐야 학시훈이야? 뭐지? 어마야 깜짝이야 아니 아니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면 어떡해 런칠 수가 없잖아 이제 잡으면 죽을 아직 오브젝트 뭘 찾아야 되는지도 아직 한번도 못 찾았는데 어 뭐야 뭔가 어딨어요? 데드맨? 뭐지? 깜짝이야 아 설마 너 일로 못와 오막 뭐 그런건가? 어 숨는게 있어 하이드있구요 그럼 뼈같은거 조심해야 되나봐 밟으면 바로 오른듯 알림이 맵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거 같진 않은거 같은데 딱 오브젝트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경험을 좀 해봐야될거 같은데 네 일단 열쇠를 찾고 여기를 열어서 어 가야되나봐 열쇠를 찾아야되요 아유 이렇게 이런거 밟으면은 알림이 가는거 같아요 으 저 사디마한테 뼈같은거 조심해야 돼 고.. 치운이인가? 이게 뭐야 어 게이트 키 게이트웨이 키 오 이거 4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보여주네 스탭 나오면은 어떤 오브젝트가 몇 개 필요한지 보여줘 대충 어떤 게임인지 이해는 가긴 했는데 어 조심 뭐야 이게 아이템 찾아야 되나봐 방어 수단 같은 것도 있을텐데 어 여기는 무조건 아 쟤 인장 밟았네 가면도 뭐야 가면 뭘까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저기 한번 가보자 일단 저기 한번 가보자 이거를 장착을 하면은 뭐 안 보인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저간 어 뭐야 뺄 수도 있잖아 자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으면은 나를 표적으로 이걸 들고 있으면 나를 표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어 이걸 들고 있으면 나를 표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대충 게임 방식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랩에서 저 오브젝츠들이 있는데 네 저거를 찾고 탈출 어 끝 것 같은데 탈출 응 탈출 방법이 세 가지 탈출 방법이 세 가지 엄마 깜짝이 뭐야 스머 스머 세 개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세 개 중에 한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층도 있고 여기도 숨을 수 있나요? 하이딩 숨을 수 있네 이걸 들고 있으면 나를 적으로 간 줄 안 한다고 했어 쟤는 점프를 못하나? 아니 점프가 안 되나? 아니야 점프가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아 여기도 탈출 구역 여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세 개가 필요하네 센지 들고 뭐하냐고? 아 이 템이 나를 적으로 간 줄 안 한다 뭐 그런 템인 것 같아요 들고 있으면 깜짝이야 나이스 살인마가 나를 적으로 간소하다는 건 아니고 막 NPC 그냥 중간중간에 좀비같은 애들 걔네들한테 그냥 식별이 안 된다는 것 같아 상자를 찾아서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상자가 잘 안보이네요 상자가 잘 안보이네요 어 여기있지 한번 해보자 해 해 나를 적으로 이직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 스킬은 써 나한테 스킬은 쓰긴 하는데 모종의 이유로 날 공격을 못하나봐 그래서 그거 맞지? 이걸 들고 있으면은 공격을 어떻게 못하길래 이거는 살인마 시점이 아니면은 모르겠네요 이것도 뭐 들고 있으면 효과가 있대 아 부활 침을 살릴 수 있대요 이 빛나고 있는거죠 빛나고 있는게 여기 잘못되요 침을 살릴 수 있는 템인가봐 선두 같은거죠 여긴 어디인고 오이 여기 두개까지 됐고 한번 탈출이나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거 들고 있으면은 저게 NPC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를 공격을 못해요 총은 언제 쏘냐고? 게임 총이 있었나? 너무 사기 아이템 같다고? 아니야 아마 공격할 수단은 있겠지 근데 저게 AI라서 바보라서 그런지 어디 이것도 어디 이것도 어 어 이 토템이 인베토리에 있는 한 어 목표가 필요한 럭사출 능력에 대한 일회성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럭사스가 탈인마 거든요 탈인마가 나한테 어 어떤 뭐 하면은 어 뭐야 그냥 공격을 하면은 한번 방어해준대 방어템이야 방어템 방어템 어 나한테 저거는 그냥 연막 시야가리기 그러나 공격성이 아니라서 팁 막지는 않네 가면 한개 더 있다 아 이거 그 짐 인형 하나 혹시 버리니까 가면 들고 가다니죠 아이템이 너무 안나온다 아이 자꾸 시야 방해 어? 이거 쓰는데 어? 너 나 못죽이잖아 뻘짓하지 마라 아 근데 키가 너무 안나오는데 이따가 볼게요 저거는 좀비 너무 많은데 나 AI는 바보 바보 AI 가까이 가볼까? 무슨 공격하는지 이거 들고 있어서 공격을 안하나봐요 아예 반무적인가봐 야 나와봐 템이 안나와 아니 템 뭐지 뭐지 템이 안나오는데 쇼? 엄마 깜짝이야 다 텅텅 비어있는데? 뭐지? 아니 탈출템이 요렇게나 많은데 안나오는게 어? 어 어 그거네요 아기나마이트 아기나마이트 한번 탈출이나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뭐 안가지네 아 하아 하아 으잇 으잇 예골이요? 아 근데 예골이 그거일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냥 인식만 안되게 표적 어... 뭐... 실루엣같은게 보이겠지 살인마한테 이거 안가지고 있을게 근데 이걸 들고 있으면은 그 실루엣이 안보이게 아...뭐... 그렇게 되는거일거에요 근데 이게 AI라서 지금 AI라서 완전 내가 없는 사람 지금이 되는거라서 계속 공격을 안하나봐 사람이면은 아...얘... 공격...그런게 가능한데 뭐가 막혀있어? 거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요 저기 지나가면 무조건 소리나나봐 마지막 하나를 찾아보자 거기는 다 찾아봤고 아...저기 꺼져 어차피 나 공격 못하잖아 멍청한 AI야 내가 여길 안 잃었나? 안녕 안녕 생전자가 티로르하기 딱 좋다고? 멍청한 생전자가 키 아이템 들고 어딘가 뭐 짱 바뀌거나 하면은 못하겠어 음... 마지막 하나가 안보이네 이것도 하나 남았네요 우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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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란거 하나 또는 빨간거 하나 네 안표 증가 gressive 최애 외Нич Krimen 예 내가 안 뒤진 곳이 어디있을까? 안 뒤진 곳 랩은 보안이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아요 올라갈 수 있나? 안되네 멀찐 나는데 뭔가 게임이 되게 간단하다 너무 너무 간단한데 그냥 오브젝트 찾는다 뽑는다 탈출한다 끝 근데 게임이 간단한게 좋긴 해? 게임은 간단한데 약간 탈임마랑 싸우는 과정에서 좀 심화되는 뭐 그런거 근데 싸우는게 있을런지 보겠다 다 꺼져 다 꺼져 오케이 다 찾았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쪽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깐 뭘까 아 설마 형님 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어..뭐..무슨 방향인걸 맞춰야돼? 뭐야? 어? 아..뭐야? 못배.. 설마.. 한번 실패하면은.. 쿨타임 있나? 아 비밀번호 틀려서.. 아씨.. 비밀번호 틀려서 낙걸렸다고? 아니.. 저기요? 뭐 깜짝이야.. 아니.. 락걀.. 락걸린거 맞아?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아닌가? 아씨.. 흐흐흫.. 아..한.. 1분동안 안되나? 4번 틀려서 안된다고? 아니.. 뭐.. 힌트가 어딨는데 이거.. 맞춰야되는거야.. 뭐야.. 출리를 생각을 안하는데? 히.. 툴소리얼이 있긴해요.. 흑긴 한데.. 투토가 그냥이구야.. 하우 투 플레이.. 대충 탈출하고.. 뭐.. 무슨.. 메탈 모으고.. 스톰 파괴하라.. 뭐 그런겁니다.. 이거는 몇번 틀리면은 못나가나봐 막하면 안되는 뭐 그런 탈출구인거 같은데 안되네요 기다려봐도 아니 보통 실패하면은 몇십초 뒤에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거 아니야? 다른 탈출구를 한번 사져보죠 근데 저 교회의 열쇠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 누가 그냥 저기하고 틀리면은 안되는거지 어디시오 엄마 아 어 이거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다이너마이트 찾은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rich 11 아 0 그 따라 왓 어 오 으 쩝해야돼? 와아..잠까만 어? 아..실..아니.. 아니..갑자기..발전기 시스템.. 아니.. 시야 못돌리는 발전기.. 아니 개어려워..어리고 AI에서 여기까지는 안오나본데? 어 그래도 빠르기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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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은 다음에 이걸 파괴하라고? 어떻게 파괴하지? 쩝해져라 으악 어떻게 하는건데 어후..먹어야 되는거 같은데? 먹은 다음에 이리로 가서 잡임 하면은 아 이걸 총 4번 하라는거 같은데 더해야되요 3번 더해야되요 아니 너무 빡센데 탈출 방법이 아니 이거를 사림마가 그냥 두진 않을거 아니야 지금은 AI라서 좋지 이거를 지능있는 사림마한테서 다하라고? 너무 빡센데 밸런스 잘못 만든거 같은데 아니면 그냥 그거일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모르잖아 잘 탈인마한테 대항할수 있는 수단이 많은거일수도 있어요 하나 두개 두개 끝 거의 줌바대랑 비슷해요 줌바대도 퓨즈 박스 지킨 다음에 거기가 뚫리면 퓨즈 꽂아야 되잖아 여기도 처음에는 퓨즈 박스 게이트 같은 거 지키는 식으로 오젯도 지키고 그 다음에 생존자가 중간 2점 돌파하면 사리마가 마지막 지점 그런 데서 로빙 다니고 그런 게임? 그런 게임인 거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AI가 아닌 서삼이랑 플레이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거는 좀 어려워 좀 많이 어려워요 생존자가 초보자들이 처음 하시는 분 있으면 거의 사리마가 100% 이길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아까 보니까 그냥 사리마한테 한 번 걸리면은 이런 짚신 같은 거 없으면은 그냥 바로 백하고 죽는 거 같더라고요 복숨이 세개긴 한데 복숨이 세개긴 한데 뺨 좀 밟아도 AI라서 여기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 같아 뭐 게임이냐고요? 아 새로운 비대칭 게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모아서 저 큰 에메랄드에다 쭈압쭈압 드립을 하면은 게임은 생존자가 이기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금 앞에 사리마 왔네요 어 이렇게 하면은 생존자가 이긴다 근데 매칭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매칭 해보죠 동점 네명 네명 중 한명은 접니다 고로 세명이 있는데 세명 어디감 네명 미치게임 해줘 제가 예상한 거랑 다릅니다 환불을 요청하고 싶어요 환불 사유 어 멀티플레이어가 작동이 안 돼요 어 매칭이 안 됩니다 사과분 사람이 없어서 사과 contributed 사람이 없어서 얘깁이잇 하이라이 JD 카드랑